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오늘 제목은 보호자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 자체가 영원한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에서 살릴 수 있는 기중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검찰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남 이전에 우리 자신들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져 나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부 버릴 것을 이야기했어요 3년 동안 공생의 3년이죠 버릴 것들을 이야기했었어요 동기들도 버리고 또 계산도 버리고 심지어 너희들 목숨까지도 버리라 했어요 또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를 지신다 했어요 당신도 버릴 것을 십자가 목숨까지도 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들을 못 누리게 되고 정말로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중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산성수훈이라 하죠 그 산성수훈이 바로 마태봉 5장, 6장, 7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마태봉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 또 너희들이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는 율법까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진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그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복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거 버리라는 것,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도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마태봉 16장 13절에 15절에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예림이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진장의 주인의 하나라 아니다 전부 다 그것도 버려야 될 거예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상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버리라는 건 안 버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거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금적인 응답은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응답은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응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해나가잖아요 율법적인 응답이 오니까 율법을 지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금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보금적인 응답을 못 받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들이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적인 응답 종교적인 응답만 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 세계보금은 꿈도 못 끊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때 죄 없다라고 돌려보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유대인이 시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못 끊게 된 사람을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했는데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침상을 가지고 안식일에 가라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시비 걸어왔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이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요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요 보금보금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그 사실을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제자로서는 참된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 그것 붙잡아야지 쓸데없는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갈수록 힘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딴 것 아닙니다 버릴 거 제대로 안 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버리라 하신 건 버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 좋다고 해서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정말로 안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금 안다면 동기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들 필요 없습니다 다위스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가 나의 목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호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3장 6재로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원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입니까? 보금으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말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잡고 있는 몰라서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도움된다고 해서 붙잡고 있는데 지나 놓고 보면 결국 그게 우리 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지나 놓고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보금을 깨닫지 못했구나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마는 바울이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정말로 보금 때문에 내 모든 자랑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랑할 만하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배경들이 너무나 자랑할 만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보금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고백한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버릴 것 여러분 어떤 면 우리 동기들 생각들 계획들 모든 판단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에 어떤 면에서 절대 미션을 각자에게 개인에게 준 거예요 절대 미션을 감난산에서 사정 1장 3절이죠 40일 동안에 절대 미션들을 각자에게 개인에게 준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을 제대로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이 안 보여져요 내 동기들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잡는다 하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절대 미션으로 안 붙잡혀져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미션이 없으면 늘 헷갈리게 됩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흔들리느냐 여러분 절대 미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미션들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어떠면 각자 개인에 대한 절대 미션이죠 이 부분도 안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절대 미션이 딱 붙잡혀진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4경전 3장부터 당장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에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만 역사가 일어난 만큼 핍박들 더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그게 4경전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흔들리느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지어 자기들이 그 핍박 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됨을 감사했어 뭔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절대 미션들이 붙잡혀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재료된 응답이 시작되죠 그 전에는 늘 흔들립니다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 보면 분위기 따라 흔들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에 대한 미션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 개인이 딱 붙잡혀요 그래서 혼자서 스밋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밋 타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서 스밋 타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사정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마가 다락방이죠 1장 14절에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맺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절대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사를 체험하는 시간들 이거는 각인하는 것이라면 개개인에게 각인하는 40일이라면 각인된 부분들을 내 개인이 뭐 하느냐 체험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10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기조한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된 제자는 여러분 절대 미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매주일로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4등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센이나 다시 말하면 절대 미션들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고 중요한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면 매주일이 살아납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나요 매주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주일이 살아나니까 여기에서 받는 응답들을 가지고 모든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 4등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주일이 살아나니까 매일이 매일이 응답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삶이 응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서는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반드시 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의 강고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강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강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기도 제목들 어디 있느냐 말씀도 말씀이지만 또한 함께 교회에서 강고할 때 그 강고 속에서 중요한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는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와 더불어 교회 중요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고를 통해서 그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찾는 것이죠 이걸 정시 예배 정시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24가 갑니다 24는 뭐냐 그리스도와 통하고 보좌와 통하는 24예요 24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통하고 보좌와 통하는 24고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는데 이것은 자기의 위치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과의 응답 속에 나오는 응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25의 응답이 나와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통하고 보좌와 통하는 24 그러면 393 그리스도와 통하고 보좌와 통하는 기도예요 393은 지금 777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뭔 내용인가 여러분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통하고 보좌와 통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사람의 만남 속에서 25의 응답이 일어나요 25의 응답 25의 응답은 뭔가 아시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그마한 일인데 그게 영원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망대를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 이때 비로소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 많은 성도들 필요합니다만 정말로 교회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제자 되어지고 나로 말로 제자 세우는 기중한 사역들이 여러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구역 예배 통해 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달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훈련도를 통해서 먼저 제자 되어지고 제자는 제자에게 하나님께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어지고 여러분 지역의 모든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참된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지나 놓고 보면 내가 헛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헛 살지 않았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면 제자 세워지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가서 내가 뭐 했던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뭐 했던가 그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일에 대해 쓰임 받았구나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진 한 사람의 제자 어떤 면에서 교회가 왜 어렵느냐 이 비밀 가진 한 사람의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감이 갈수록 문 닫고 되느냐 이 비밀 가진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비밀 가진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이게 계속해서 메시지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의 메시지를 딱 잡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 외의 그 뜻 동기 계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래야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절대 미션으로 붙잡혀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일이 살아나고 주일이 살아나니까 매일의 말씀의 승치를 보게 되죠 현장에서 매일의 말씀의 승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강고를 통해서 받으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실제로 24 보좌와 그리토와 통하는 24 나의 위치에서 나의 일을 통해서 사람과 통하는 25 여러분 25의 응답을 받으면 사람과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과 통하는 25 작은 일을 하는데 그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듣는 기중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속에 오늘 보좌의 축복 영원한 응답이라고 했는데 먼저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을 아시고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우리의 모든 생명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 속에 들어오니까 영혼 속에 임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느냐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하고 영혼 속에 임하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에덴의 축복으로 나타나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 예배 때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사동의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들 그대로 사동의 19장 오늘 본문의 8지라고 보면 바울이 에베스스에게 사회가 이전에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딴 것 말하지 않고 해당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셨던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로마 복음화 이전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두란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내 생명 안에 내 영혼 안에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생명 안에 각인되어지고 내 영혼 안에 영혼 안에 들어오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가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병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증거가 될 것이니까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 기회가 되니까 삶이 연약해도 병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니까 거의 룬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시지 때 나이가 60 넘어서면 거의 질병 문제 때문에 모두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암 또 60 넘어서면 그때부터 암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게 질병 때문에 60 넘어서면 병들 때문에 그리고 젊은 청년 청소년들 아니 젊은 사람들은 어떠면 젊은이들은 거의 사회생활 사회 문제 때문에 그리고 중고 청소년들은 사실은 학업이 문제죠 또 그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가정의 배경이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이 많은 부분들을 사실 부담으로 갖고 있는 60대 넘어서면 거의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부분들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사회생활 눅눅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회생활이잖아요 눈치 봐야 되는 것이 사회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는 학업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사실 가정의 모든 사람들도 어렵고 그래서 이야기 한도 하지만 부모와 대화도 안 되는 상황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대화도 안 되고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아예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놓고 마음 닫아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우리 부모들이 진짜 좀 생각들이 좀 그릇들이 좀 넓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하면 아마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보면 그래요 아빠 엄마는 늘 했던 말 그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 집에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건강 또 실제로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 염려하는 부분들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학업에 대한 부분들 또 가정에 대한 배경들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중한 축복이 뭐냐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 한마디로 망대화의 여정과 이정표는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이 보좌의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 살려내시겠다라고 모든 것 살리는 은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절대 미션인 보좌의 축복이에요 절대 미션인 4등 1장 3절의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절대 미션인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일곱 가지 망대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일곱 가지 여정과 함께 일곱 가지 이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망대는 위로부터 주어진 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나가야죠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신 힘이 일곱 가지 망대로 저 자신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정을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게 일곱 가지 여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걸어가는 길에 순간순간에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인데 어떠면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우리가 빨리 다시 하나님 주신 은약을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정표를 제대로 붙잡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일곱 가지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유인물번을 쭉 보시면 아시니까 그럼 일곱 가지 망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성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힘 중에 힘이죠 그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삼시대를 살립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립니다 그와 더불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게 회복되어지고 공중건세자본자를 이기는 근세자본자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보는 미리 CVDIP를 미리 보게 되고 그로말며 아마 결국 세 가지 뜰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신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곱망대예요 그러면 일곱여정은 뭐냐 이 힘을 가지고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하시는데 성삼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우리에게 열 가지 발판과 열 가지 비밀과 다섯 가지 확신과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는 것과 우리의 평생에 대한 부분들과 흐름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흐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뭐가 된다고요 캠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일곱여정이 아닙니까 일곱여정 일곱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과 이 은양을 붙잡은 자들이 감난산에 모여서 산업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마가달 합방의 역사와 함께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안디오 그리고 4등년 안디오교의 시작이 아시아의 보금화를 위해서 시작됐는데 마게도니아 한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금을 향해 되고 그 결과는 나중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일곱 가지 이중표 이중표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이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는 보호자의 축복이고 그리스도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기도해야죠 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통하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정말로 그냥 우리가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걸 찾아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자주 누려야 돼요 진짜 그냥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요한 핵심들이죠 마태문 6장 10절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에 그것을 아시느냐 말씀하시면서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문 10장 7절에 제자들 둘씩 둘씩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마태문 12장 28절입니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집중했습니다 사도의 19장 8절에 다른 걸 집중하기가 아니라 해당에 들어가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 이 일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창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돼 있고 여기에 세 가지 나라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세상 변화시키는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거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은 어떤 일이냐 변화의 일이 일어나요 변화의 일이 유인물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누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또 일어나는 일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고 영적인 존재를 안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한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에 부르는 졸개들 귀신 악령의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갈수록 자기도 원치 않게 거기에 장악되어서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 9절 보면 출혈기 14장 19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혈기 할 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왕하 16장 19절입니까 아니 왕하 19장 35절 히스기아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왕이 기도할 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치니 다 송장이 되어버린 사실 다니엘에서 다니엘에서 3장 8절에서 25절 다니엘의 새 친구가 여러분 풀물풀 가운데 들어갔는데 세 명 들어갔는데 네 명이 있어요 네 명 건져냈는데 세 명이에요 6장 22절입니까 거기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사동의 1장 11절에 예수님 하늘을 성천하실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동의 12장 1절의 25 초대교회가 스테반의 한란을 흩어지게 되고 또 야고보도 죽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옥에 잡힌 바 되었어요 그때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치니 충이 먹게 헤롯을 데려가는 자극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동의원 27장 23절 24절입니까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행선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다 누가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영적인 역사예요 보좌의 축복이 많은 곳에 일어나는 일이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도군되는 영적인 역사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777 거의 전에 나온 게 393인데 똑같은 이 부분을 393 성삼의 하나님 구해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로 비치러 여기 9개 나오고 3으로 나오잖아요 393이 더 이제 기도 속에서 확산되어가지고 777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393 777 그 기도 같은 응답인데요 그게 그리스도와 통하는 그리스도와 통하는 기도라는 것 보좌와 통하는 기도라는 것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실제로 보좌의 축복 우리가 세상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살릴 수 있는 답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답을 개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된 응답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을 누려가시길 바라고 서러운 부분 이 부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는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구역에 많은 식구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오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결론 바울의 고백이죠 필립보 3장 8절에서 21절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잡으러 간다 했어요 최고의 지식과 함께 최고의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러 간다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상급이 뭐냐 위에서 부르신 상 최고의 상급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최고의 시민권인데 하늘에 있는 지라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을 주셨는데 모든 만문이 무릎 꿇는 최고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붙잡혀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제자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앞세우신 검찰님들부터 참된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기중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 통해서 각 구역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배경인 모든 현장을 살리는 답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다음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보호자의 축복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참된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또 이들의 숨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